결국 올림픽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책까지 내고 저렇게 자화자치를 하시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실 텐데 저분이 아마 저런 거를 봤을 거예요.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 회장 출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교를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거 축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축구를 잡아야 이게 사업도 번창하고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 조직은 똑같습니다. 축구협회가 정치에 비해서는 작은 조직일 수 있으나 축구인들이 봤을 때는 이 축구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주축이 되는 협회예요. 거기에 장을 막고 있는 분이 축구인의 마음과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민심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잖아요. 축구인들의 마음을 일개의 유튜버의 어떤... 유튜버들이 나와서 비판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약간 그런 취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이 지난 날 저지르렀던 과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한국축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사려깊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최소한을 다해 협회를 안정시키고 마무리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진정으로 한국축구를 위한 길이라고... 그리고 뭐 연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회장 임기를 사녀님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체육대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리하지 않았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축구협회장의 자평입니다. 저 뒤에 축구협회장에서는 회고록이 있죠? 축구의 시대. 여기에 10점 만점에 본인의 활동을 8점이라고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저 회고록 내용, 주요 내용 좀 정리해볼까요? 언론에서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내 업적은 10점 만점에 8점. 8점이면 고득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클린스만! 그 논란의 감독 클린스만! 소시 있는 감독이라고 그랬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빠집니다. 약간 억울하다는 반응인가요? 그럼 이런 회고록의 내용에 대해 축구팬들의 반응이 좀 나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본인은 선출직입니까? 아... 박지성도 축구 모르는 유튜버구나. 유튜버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욕받이가 됐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쓰니까 그럼 박지성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로 남불식 궤변이네. 당신은 축구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비판을 한 거죠.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문규 회장이 축구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선수 출신도 아닌데 되게 선수 출신에 대한 되게 큰 자부심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책에서 자기 실패 인정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 있긴 있나요? 아니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부조사 사명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때도 자기는 그냥 어떤 용서를 하고 싶었다. 뭐 이런 느낌 자기가 왜 용서합니까 그걸. 축구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들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문규 축구협 회장이 유튜버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영철 위원. 본인의 업적을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저분 정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최근에 했죠.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행동인데. 그런데 정문규 회장이 별로 최근에 한 게 신통치 않죠. 성적이.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에도 축구가 못 올라갔습니다. 없어요. 우리 팀 없습니다. 올림픽에 지금.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황선홍 감독이 겸임을 하다가 결국 올림픽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문규 축구협 회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책까지 내고 저렇게 자화자치를 하시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실 텐데 저분이 아마 저런 걸 봤을 거예요.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 회장 출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겨룰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거 축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축구를 잡아야 이게 사업도 번창하고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광주에서 저분 운영하시는 회사의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났죠. 그만큼 저분이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데 사업을 제대로 부실시공 막고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어서 광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일 텐데 이런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일각에서 회고록 남겨보니까 지금 사선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그런 시도가 보이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아파트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일 텐데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좀 중지하시고 새로운 분에게 넘겨주셔서 새로운 축구협회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는 것이 아마 좋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에 진심이 지금 소영주 소장님. 축구, 저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축구팬들이 약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여러 가지 축구협회 그리고 우리 축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제가 좀 잘 못했습니다, 잘못입니다. 이런 취지의 글들을 좀 많이 쓰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그렇고요. 지금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크리스만 자체도 자서전에서 봐야지만 본인이 잘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감독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다 조직은 똑같습니다. 축구협회가 정치에 비해서는 작은 조직일 수 있으나 축구인들이 봤을 때는 이 축구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주축이 되는 협회예요. 거기에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축구인의 마음과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민심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잖아요. 축구인들의 마음을 일개의 유튜버의 어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나와서 비판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약간 그런 취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의 국정운용과 비슷한 건데 보통 사람이 그래요. 10점 중에 8점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염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점 중에 8점이 80%예요? 여기는 평가 불가입니다. 이미. 10점 만점에 0점을 줄 수도 없을 정도의 평가 불가고 이미 평가가 끝난 분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 있어서 다 안 된 분이고 클리스만 이후에 이 분이 어땠습니까? 또 분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책임져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자서전을 내고 사선을 하겠다?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가 없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축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파렴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되도록 저는 협회장의 처신을 잘하고 축구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축구협회장과 다른 종목의 협회장을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명구 축구협회장은 내협조금 10점 만점에 8점 협회장은 성적이 안 나온다고 물려다니는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의선 대한양국협회장. 지금 올림픽 현장에 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지원 다 할 것이다. 내가 성적 좋은 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선수들이 잘해서 이렇게. 그리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지금 탁구 활약하고 있잖아요. 협회도 노력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약간의 겸손한 발언과 모습. 비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편지면 딱 제가 30초 만에 드릴게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축구나 여러 가지 협회장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 여러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는 사실은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협회가 사회적 비난을 최근에 또 받게 된 게 결국 항맥, 인맥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그 우리 사회의 구태를 일으키는 것인데 축구협회가 그런 것을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고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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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